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찔리자 입니다 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죠 우리 마지막 방송 하면서 또 삼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어 또 내일은 과연 어떨까 상당히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아주 쓰라린 그런 하루였지만은 이 쓰라린 하루가 영원하겠습니까 계속 오래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좋은 날이 올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죽지 말고 당당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골대는 게 cpi cpi 가 나와 cpi cpi 물가지에서 발표 되는데 이번 거의 뭐 폭풍 전약급이야 폭풍 전약급 과연 어떤 그런 지수 수치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어 일단은 미국의 소비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뱅크죠 svc 아 벨리뱅크 인데 그 파산 여파가 아시아 증시를 흔들었어요 흔들었고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떨어지면서 2340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주저앉았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모두 대량 매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락장을 주도를 했고 이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증시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fed가 fed가 금리 인상을 멈추기를 기대하지만은 최소한 당장 발표될 cpi 는 빅스텝 필요성에 대해서 한 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1.63포인트 2.56% 떨어져서 2348.97 2348.97로 마감을 했고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6397억 정도 승매도 했고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1조 한 4천억 정도 넘게 팔아 치웠습니다 그래서 매도 우위를 모인 거예요 반면에 개인들하고 기관들은 현물 시장에서 각각 5,670억, 230억 정도 승매수를 한 겁니다 승매수를 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뭔가 했더니 삼성전자 1,046억, 하이닉스 574억, 포스콜딩스 265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많이 팔았는데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 것으로 현재 이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기관 애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짜리에요 ETF인데 총 4,262억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도 614억 정도 코덱스 인버스 ETF 415억 정도 됩니다 결국 인버스만 사는 거야 인버스 기관 애들 계속 떨어질 거로 각오하는 것 같아 세 상품 모두 추종지수가 하락을 할 때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향후 추종지수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인버스 상품에 이제 배팅한 거야 반면에 개미들은 상승장에 배팅을 합니다 개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뭣더니 코덱스 레버리지 ETF에요 1,672억, 삼성전자 1,015억, 하이닉스 666억,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361억 정도 됩니다 코스피 전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 기계 4.8, 의료량비 4.45, 증권 4.6% 정도 크게 떨어졌어요 코스피 시카 총액 상위 30개 종목이 전부 하락을 했는데 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콜딩스 이렇게 3%대 낙폭을 기록을 했네요 기록을 했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30.8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758.05로 장을 마금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인데 투자자별로 외국인 기관 애들이 2,456억, 2,611억 정도 팔아치웠고 반면에 개인 애들이 홀로 5,098억 정도 사들인 거죠 코스닥 업종 중 금융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내렸는데 이 중 소프트웨어가 5.87, 음식료 담배 5.87, 운송장미 부품 5.08% 정도 크게 나락을 했어요 시카 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7개가 내렸는데 HLB, 셀트련 제약이 각각 5%, 4%대 하락을 기록했고 반면에 에코프로, SM도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달러와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0.7% 올라서 1,311.10으로 마감을 했고요 주요 아시아 증시도 줄줄이 하락을 합니다 이날 일본 니케이지수가 전일 대비 2.7% 하락을 해서 2만 7,222.04로 마감을 했고 대만 각원도 1.29% 떨어져서 15,360.42로 장을 마쳤고 중국 상해도 0.72% 떨어져서 3,245.31로 마감을 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SBB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기 진화에 나섰는데 시장은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우선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3거래일간 1,100BP죠 100BP 넘게 하락을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나올 미국 CPI에 주목을 합니다 시자 예상치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물가 상승이 여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야 한다는 근거도 될 수 있겠죠 일단 다우전세에 따르니까 6월 CPI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준이 주시하는 거시지표인 그런 CPI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5%로 전망을 합니다 2월 CPI가 예상치를 크게 오뜨면 연준이 금융안정보다는 물가안정, 물가안정을 우선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우선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CPI가 예상 수준으로 나오면은 시장은 안정을 찾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궁금해지죠 지금 유럽은 신나게 지금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던데 지금 싹 좋진 않아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올렸는데 선물은 지금 선물이 아니라 지금 유럽지수는 많이 빠지는 듯 하면서도 지금 다시 또 올랐어요 영국 특히 영국은 다시 이제 상승을 했고요 0.1% 정도 오르고 있고 프랑스도 현재 보니까 0.67%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독일은 처음 0.89%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잘못 올려놔 가지고 하여튼 지금 보니까 빠졌다가 다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다행입니다 필라는 어제 뭐 잘 버틴 거 같아요 버텼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어릴 듯 말 듯 하면서도 오늘은 좀 모르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오늘은 잘하면 뭐 한 3000까지 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시급 환율은 뭐 1310원 정도 되고 달러 이번에는 132.78엔 좀 꺾였고 유가는 74.8달러에요 좀 빠졌습니다 일본해라는 977.79원이죠 좀 빠지고요 유로원은 1404.232원 중국은 190.53원 소폭하라 히발류 1597.48원 국제 1919.5달러 1916.5달러에요 국내는 8109.75원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네 금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금값 뭔가 대체자산으로 금값이 상당히 몰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560이에요 지금 좀 많이 빠진 편이죠 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 떨어져야 돼 더 떨어져서 좋겠고 선물은 지금 좋아요 흐름이 현재 다운은 0.64% 지금 S&P 0.78% 정도 오르고 있고 나스닥 0.69 러셀 1.86 많이 빠졌는데 다시 오르고 있어요 독일 0.8 프랑스 0.74 영국 0.05 유로 0.92 오르고 있고 이탈리아만 빠지네요 1.3% 정도 이탈리아만 빠지고 있다 선물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되는게 알고 우리 삼성전자 5만 9천원 아주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내일은 다시 또 반등을 할 거야 약간 반등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쫄지는 마십시오 반등을 할 거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일은 다시 또 6만 전자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산주도 5만 2천원인데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 지금 보면은 일단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위축 쏘지 말고 다시 또 원위치됩니다 원위치되러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꾸준하게 모으세요 솔직히 5만 2천원 나오니까 매력적이네 사고 싶은데 없어요 어제 좀 질렀더니 오늘 잔고가 텅텅 비어가지고 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돈 있으면 매일 사고 싶더라고 매일 사고 싶은데 그렇진 못 씁니다 저는 약간 좀 몰빵하는 기질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모으세요 한조씩 한조씩 뭐하는 재미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막 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장기 투자 아니시면은 아예 삼성전자는 얼씽거리지도 마라 재미없다 지금 3년 동안 엄청 재미없잖아 스트레스 받고 화병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삼성전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별로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적금 넣으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하실 분만 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